개수나무 옛날 경남 진해 어느 마을에 큰 개수나무가 있었다.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 그늘도 크게 드리웠는데 하늘에서 선녀들이 종종 내려와 이 개수나무 아래에서 놀다 가곤 했다. 그런데 이 개수나무에는 목신이 깃들어 있었다. 목신은 자신의 그늘에서 논의는 선녀들 중 하나에게 반했다. 그리하여 이 선녀와 목신이 서로 정을 통하게 되었다. 선녀는 목신의 정기를 받아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열 달 뒤 귀여운 남자 아기를 낳았다. 귀하은 아기, 너는 목신의 아들이니 너의 이름을 목도령이라 하면 좋겠구나. 목도령이 자라 일곱 살이 되자 선녀는 본래 자신이 살던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목도령은 아버지인 개수나무 목신과 지내게 되었다. 목도령은 개수나무 아래에서 나무를 아버지라 부르며 뛰어놀았다. 1년이 더 지나 목도령이 8살이 된 어느 날이었다. 개수나무가 목도령을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들아, 앞으로 큰 비가 올 것이란다. 비요? 비는 수시로 내리잖아요. 그 정도의 비가 아니란다. 이 세상을 전부 삼킬 만큼 무시무시한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큰 비가 오면 내가 넘어질 테니 너는 서둘러 내 등에 타거라. 알겠지? 네, 아버지. 그리고 개수나무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얼마나 새쳤는지 개수나무의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더니 결국 뿌리가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개수나무가 옆으로 쓰러졌다. 개수나무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아들아, 지금이다. 빨리 내 위에 올라타거라. 목도령은 앞이 보이지 않는 빗살을 가르며 아버지인 개수나무 위에 올라탔다. 이내 물이 올라차더니 개수나무는 마치 배처럼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게 되었다. 어느덧 세상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다. 빗줄기는 그쳤지만 이미 물바다는 세상의 대부분을 집어삼킨 상태였다. 비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목도령은 그저 넘어진 나무 위에 탄 채 정처 없이 물결 따라 떠내려 갈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뒤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목도령이 뒤를 돌아보니 수많은 개미들이 물에 떠내려오며 외치고 있었다. 목도령은 개미들이 너무나 불쌍했다. 저 불쌍한 개미떼들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 아버지, 저 개미들도 여기 태워주면 안 될까요? 그래, 태워주자꾸나. 목도령은 아버지의 허락 아래에 개미들을 나무에 실어주었다. 개미떼들은 나무의 가지와 잎에 빼고 키 올라앉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더 떠내려가자 이번에도 뒤에서 애절한 외침이 들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도령이 뒤를 돌아보니 모기떼들이었다. 아버지, 저 불쌍한 모기들을 태워주면 안 될까요? 그래, 태워주자꾸나. 목도령은 아버지의 허락 아래에 모기떼들도 나무에 실어주었다. 물에 젖은 모기떼들은 녹초가 된 채 개미떼들 사이사이로 자리잡았다. 그렇게 물길을 따라 흘러가다 보니 목도령은 다양한 동물, 곤충들을 만났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그들을 구해주었다. 마치 커다란 개수나무에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있는 듯했다. 그렇게 정처 없이 흘러가는데 또다시 뒤에서 외침이 들렸다. 살려주시오! 목도령이 돌아보니 목도령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목도령은 서둘러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소년을 태워주어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목도령의 말을 다 들어주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목도령은 이해가 되지 않아 되물었다. 아버지, 지금껏 벌레들도 태워주자고 하셨는데 어째서 사람은 구하지 말자고 하시나요? 다 이유가 있다. 저 아이는 저대로 두어라. 하지만 목도령은 도저히 자기 또래의 남자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아버지, 저는 이대로 저 아이를 지나칠 수는 없어요. 제발요. 저 아이를 태워주면 안 될까요? 아버지, 아버지... 목도령이 계속 우기자 아버지 나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네가 이토록 애원하니 허락하겠다. 하지만 이건 알고 있거라. 너는 이 일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란다. 그렇게 물에 빠진 소년 역시 개수나무 위로 구출되었다. 이후 며칠 동안 물에 흘러간 결과 개수나무는 어느 밤 높은 산봉우리에 닿았다. 대홍수로 모든 평지와 산이 물에 잠겼는데 이 높은 봉우리만은 남은 것이다. 개수나무에 탔던 모든 이들은 그 산봉우리에 내렸다. 개미떼와 모기떼들은 목도령에게 감사를 전하며 작별인사를 했다. 목도령님 덕분에 살았으니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짐승, 벌레, 곤충들은 각자 살 곳으로 흩어졌다. 목도령과 그가 구한 소년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을 발견해 그 불빛을 향해 걸었다. 그러자 한 초가집이 있었다. 계십니까? 그러자 초가집에서 사람 셋이 나왔다. 산속 초가집에는 어느 할머니가 딸 둘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하나는 늦둥이 친딸이었는데 몹시 아름다웠고 하나는 수양딸이었는데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 할머니는 목도령과 그가 데려온 소년을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미 수양딸도 두고 함께 살고 있는걸. 든든한 양아들 둘 생겼다 생각할 테니 함께 지내도 괜찮다우. 정말 감사합니다. 목도령과 소년은 할머니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우며 함께 지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목도령과 소년이 어느덧 열여덟 청년이 되었다. 할머니는 생각했다. 둘 다 나이가 찼고 내 딸들도 시집갈 때가 되었으니 서로 부부로 짝을 지어주면 좋겠는데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 주어야 하지. 목도령과 청년은 둘 다 할머니의 친딸을 좋아했다. 할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고민이 컸던 것이다. 하루는 목도령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 집을 비웠다. 청년은 그 틈을 타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생각했다. 아름다운 친딸과는 내가 결혼할 거야. 그러려면 목도령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를 좀 모함할 필요가 있겠지. 그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목도령은 말이지요. 세상에 둘도 없는 신비한 제주를 가지고 있답니다. 목도령이 제주가 많기는 하지. 그런데 둘도 없는 신비한 제주라니 그건 무엇이지? 그건 말이죠. 한 가마니의 좁쌀을 모래밭에 쏟아놓더라도 불과 한 식경이면 그 좁쌀들을 모래와 섞이지 않은 채 도로 주워닮는 제주랍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목도령은 그 제주를 아무에게나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가 보여달라고 하신다면 또 모르겠지요? 청년의 말에 할머니는 호기심이 생겨 그 신비한 제주를 직접 보고 싶었다. 그래서 목도령이 귀가하자 그를 불러 제주를 보여달라고 했다. 목도령은 당황했다. 네? 좁쌀과 모래를 어찌 한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요. 다 알고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니 빼지 말고 보여주지 그러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목도령이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해 몹시 섭섭했다. 고작 이런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자네에게 어찌 내 딸을 주겠나? 이 제주를 보여주지 않으면 내 딸과 혼인은 생각도 하지 말게나. 할머니의 말에 목도령은 몹시 당황했다. 그는 할머니의 친딸과 꼭 혼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떨결에 할머니가 준비한 좁쌀 한 가마니를 앞에 준비된 모래밭에 흩뿌렸다. 그리고 이내 막막해졌다. 아니, 좁쌀을 어떻게 모래에서 골라 주워 담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그렇게 목도령이 자포자기한 채 좁쌀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그의 발 뒤꿈치가 따끔했다. 아야! 그가 발 뒤꿈치를 내려보았다. 그곳에는 개미 한 마리가 있었다. 개미가 목도령의 발꿈치를 문 것이다. 개미가 말했다. 도련님, 제가 아무리 불러도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발 뒤꿈치를 살짝 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도련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왔습니다. 듣자하니 지금이 저희 개미들이 도련님을 도울 때인 것 같습니다. 개미의 뒤에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나타났다. 개미떼들은 쉴 새 없이 좁쌀을 물어나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좁쌀들은 모래와 분리되어 다시 가만히에 담겼다. 얼마 후, 목도령을 다시 찾은 할머니는 좁쌀이 주어진 것을 보고 감탄했다. 이야, 자네의 재주가 참말이었군. 자네가 원하는 대로 내 딸과 부부의 연을 맺어주겠네. 그런데 그때 청년이 튀어나오며 외쳤다. 할머니는 난감했다. 둘 다 자신이 양아들처럼 아끼며 데리고 있었던 터라 한 사람이 대놓고 반대를 하는 혼인을 밀어붙일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고민하다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둘 다 내 딸과 혼인하고 싶어하고 나는 둘 중 누구를 선택하기 쉽지 않으니 운명에 맡기는 것일세. 하늘이 선택한 인연에는 우리 중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기로 합세. 할머니는 두 청년을 밖으로 내보낸 후 자신의 딸과 수양딸을 각각 다른 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러고는 청년들을 다시 불렀다. 각자 들어가고 싶은 방을 골라 들어가는 것이네. 그러면 그 방에 있는 저녀가 자신의 배필이네. 밖에서 보기에는 어떤 방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목도령과 청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목도령이 고민하다 왼쪽 방으로 들어가려 발을 뗐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청년이 목도령을 따라 서쪽 방으로 향했다. 나도 서쪽 방이 끌리는데 내게 양보하지 그러나? 배필을 고르는 선택인데 어떻게 양보하라는 말을 쉽게 꺼내는가? 그렇게 둘이 옥신각신하는데 갑자기 목도령의 귓가가 간지러웠다. 목도령이 보니 모기 한 마리가 있었다. 목도령이 물바다에서 구해준 그 모기였다. 모기는 목도령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살짝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목도령님, 동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 원하시는 낭자가 계십니다. 목도령은 이에 청년에게 밀린 척 서쪽 방을 포기하고 동쪽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동쪽 방으로 들어가니 과연 할머니의 아름다운 친딸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하여 목도령과 할머니의 친딸이, 청년과 할머니의 수양딸이 혼인을 하게 되었다. 청년은 자신이 바라던 할머니의 친딸과 혼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그 어떤 험담과 모함을 해도 목도령에게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는 억지를 부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후 두 쌍의 부부는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모두 그 두 쌍 부부의 자손이라는 말도 있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자파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3 자파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요. 스튜디오 은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자구를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의 차지